요즘 의사가 모자라서 증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 수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만큼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피해가 커지자 법원장까지 직접 재판을 맡아 밀린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지법 민사 4단독 재판부가 민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인 김용덕 부장판사. 김 판사는 법원장으로서의 행정 업무에 더해 이달부터 길게는 5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민사 소액 사건 60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이 적체가 돼 있고 장기 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법원에 국민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최근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명품 리폼업자의 항소심을 배당받았습니다. 진 법원장은 판사의 업무량이 급증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법원에서 민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개월로 5년 전보다 4개월가량 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 규정된 판사의 정원은 3214명으로 10년째 제자리이고 현재 정원의 99.3%가 차 있어 신임 법관의 임용은 극소수에 머물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지금보다 37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와 함께 곧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감사합니다.